디지털 이미지의 위조와 변조를 쉽게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의 이흥규 전산학부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디지털 이미지 조작탐지 웹서비스 개발에 성공해 시범용 홈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 조작 식별 서비스는 포맷 기반으로 위조 가능성만 아는 수준이었는데 반해 카이스트의 기술은 포맷은 물론 픽셀과 물리정보 등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집니다. 이 기술의 등장으로 논문 사진과 의료 영상, 보도, 기타 법적 증거자료 등 일명 포삽 사기를 상당수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